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살모는 라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드왕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확실하지요? 언약의 사람만 이렇게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죠. 네 그러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또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서로서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이번 주 말씀 제목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요. 로고스인 그 말씀을 레마로 우리 내 삶 속에 성취될 때 영적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생명 살리는 장막틀을 넓히는 열매 맺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헐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에루살렘 입성 후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일주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얘기하면 주일이지요.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 성취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기를 타고 오시되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나기 주인은 이름도 나와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사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나기를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기 주인은 스스럼 없이 그 나기 새끼를 내주었습니다. 그 나기가 이 주인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 나기를 예수님의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기 위해서 드린 것처럼 이 나기 주인도 은혜받는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있는 그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제사장과 장도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모일을 진행했지요. 목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의 날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을 지냈으며 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의 발을 식혔으며 고별 설교와 개세만의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셨습니다. 목요일 한밤중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진행이 되었으며 금요일은 거듭된 신문과 권한을 받으신 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후 숨지셨습니다. 나흘이 저물 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안치되었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일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뻄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놔둬도 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까지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궁화이죠. 입만 무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입만 무승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만 외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며 하나 되는 원리서의 축복을 누리며 삶은 오늘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절대 망대를 세우며 날마다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당가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요예배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24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다른 거요. 아무 소식도 안 들리고요. 오직 수요예배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불이 축복이구나. 직불이 축복임을 다시 한 번 또 일주일 또 한 주 동안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계복 오베카 2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하향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이까지가 14대요. 다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오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2대이며 2세는 13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했으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인인 여로보암이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비시 722년 아수로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비시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136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도 망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더기야 왕은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시더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지도자 서루 바벨를 통하여 언약의 계보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언약의 계보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정신, 세상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격려하며 4대 장막터를 넓히는 주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계보 오베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메시아이며 신약은 오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계보란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베지의 뜻은 섬기는 또는 종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보아스이며 엄마는 루시며 아들은 이세입니다.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짜여 의무를 달기 위해 모합 여인 루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베지입니다. 루키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보아스가 루스와 결혼하자마자 오베시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스는 모합의 이방 여인으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여 10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잉택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 여인들은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베스의 이름을요. 이웃 여인이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베스는 루스의 아들인데 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을까요? 오베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나오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룩기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룩기는 시어머님을 잘 봉양하고 잘 공양하면 복받는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룩기 하면 아 시어머님 잘 봉양하고 공양해서 복받는구나 저는 룩기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룩기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언약의 계보 속에서 룩이 보았사야 만나야만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저는 룩기 말씀 다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해계도 되고 내가 아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 할머니가 손자 오벳을 격대 교육한 것입니다. 이 격대 교육이 신나게 와서는 디모델의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델을 양육한 격대 교육입니다. 복음 왕가를 이루는 언약의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는 히버리어로 아만인데 아맨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양육자 아만은 지지하다 충실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은 다이세 할아버지로 보아스와 루스는 이스라엘의 왕 다이세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보아스를 만나 유다지파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방 여인 루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스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렘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재물도 많고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자이며 겸손과 친절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대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밭에 나와서 출소한 일꾼들과 함께 일꾼들을 돌보며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타장마당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성실하며 고뇌의식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루스를 불쌍히 여겨서 떡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소년들에게 곡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주라고까지 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매들의 결혼 대상자 1순위가 보아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소리가 적은데 아닌가 보죠?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부자고 믿음도 좋고 또 이런 성실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면 결혼 대상자 1순위 아닐까요?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보아스와 믿음도 좋고 뭐 부자고 나무랄 데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를 만나려면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고 보금의 체질로 보금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야지만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아스와 같이 믿음도 좋고 친절하고 자비, 자비롭고 이런 보아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만큼 배우자도 만납니다. 아멘.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 수준이더라고요. 웃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또 차이가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예원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약의 계보 2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2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단지 다이세의 아빠, 아버지로만 알고 있죠. 2세의 뜻은 존재하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2세는 보아스와 루스의 손자이며 다이세의 아버지입니다. 2세는 베들렘에 살았기 때문에 베들렘 2세라고 불렸습니다. 2세는 8명의 아들과 딸 2명이 있었으며 다이세의 바로 여덟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2세는 막내 아들 다이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론부원 받는 것을 보았으며 다이세 왕위로 적게 하는 것을 본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본 정인입니다. 4월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렘 3세의 아들이 수금을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다이세는 어릴 때인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이세 렘넘트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전도는 불신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2세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2세는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에 실려서 다이세에게 사울 왕께 드리게 했습니다. 다이세의 수급연주로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났습니다. 사울은 다이세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으며 2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이세의 언총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색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엘리압, 아미다답, 삼마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2세는 다이세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블레셰 장수 골리아시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이타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인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달란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이세는 양을 돌보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사자와 곰이 달려와도 물멧돌로 양을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이세의 달란트가 바로 물멧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달란트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셰을 가해 사움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사 17장 58점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이시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이세의 아들이 아니라 꼭 베들레엠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이세는 예수님도 베들레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시 블레스 사람 골레아스를 죽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며 띠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선은 만만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다이 내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다이시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나 하면서 다이선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이선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이시 아둘람 구레에 있을 때 아버지 이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세는 아들 다이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적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세의 뜻이 뭐라고요? 존재하다 살아계시다 그랬죠. 네 바로 이세 아버지는 다이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정인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사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싹은 히버리어로 세순 작은 가지라는 뜻이며 한 가지는 히버리어 네체로 세삭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세도 작은 마을 베들렘에 살던 이름없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캄캄한 암흑기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세이 뿌리에서 한 사기 나서 마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뿌리는 히버리어로 세레시로 근본 근원이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열방이 해게하고 돌아와 그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이의 아들에게 기롬 보러 왔을 때 다잇은 양을 치료하고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도 소외된 다잇이었습니다. 이세는 다잇이 기롬품 받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다잇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세의 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10편 86편 16절에 다잇의 기도에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잇 자신을 10편 116편 16절에도 주의 여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잇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잇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 인물 알 수 있습니다. 이세의 부인 다잇의 어머니는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있지만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다잇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족보인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줄 때 언약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백과 이세의 계보로 예수님의 태어났고 우리의 계보로 이삼 칠라라 오천 종족 살리는 계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보에 들어갔을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절대 은혜이며 절대 계획 입니다. 우리의 계보가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상태의 계보이면 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북한 보그마에 서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1년이 되어서 우리 식구들 우리 예원의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NK 노스코리아 탈북 미사일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탈북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 농담으로 그랬더니요 주일날 어떤 분이요 제 손을 잡으면서요 목사님 탈북한 지 1년이 되었다면서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면서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 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이요 얼마나 꿀썽이처럼 달고요 우리 예원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표정이 너무너무 밝대요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생기가 넘친다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말씀 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저에게 충격이 있어요 목사님 탈북민 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제가 지금 탈북민 같이 생겼나요 네 그분이 지금 수요예배를 들으신다면 네 제가 그 얘기를 못해서 제가 탈북민 아닙니다 그 말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상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탈북민이 아니고요 탈북민 사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탈북민 같이 생겼다고 해도 제가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제가 탈북민은 화 되어간다는 증거잖아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 스타일은요 딱 유치부 수준입니다 지금 또요 제가 유치부 사액을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투가 예 유치부 말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30년 넘게 사액을 했으니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유치부 스럽지만 이 유치부 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연기 가족분들 예 말씀이 쏙쏙 들려온다고 하거든요 왜요 제가 유치부처럼 쉽게 설교를 아주 쉽게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사액을 30년 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북한 보금화 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오베카 2세의 언약의 여정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지금의 우리의 언약의 여정 언약의 개보는 2, 3, 7, 1,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국가별 연합성교회를 조직하여 매일 정식이 기도하고 있고 매일 매달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또 들어보지 못한 나라도 있고 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고 있으며 언약의 개보 속에 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되었습니다 제가 앵케사에 간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그런데 애기 가족분들은 자녀와 같이 있는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이가 아들 데리고 오면 딸이 있고 딸이 북한에 있고 딸을 데리고 오면 아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지난주도 신방 갔다 왔는데 딸 둘은 한국에 같이 넘어왔는데 아들은 북한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점이 장점은 잘 웃는 거고 단점은 잘 우는 거예요 제가 잘 울고 잘 웃거든요 그런데요 잘 울고 잘 우는 이 장점과 단점도 하나님이요 탈복미사역 하시라고 주셨더라고요 탈복미사역 탈복한 과정 여정을 들으면요 진짜 눈물 나거든요 진짜 덜 눈물 안 나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다 보면 또 치유가 되잖아요 저도 치유되고 울면서 그래도 웃어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원교회에서 신화생활을 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웃어요 아멘 저희의 장점과 단점은 탈복미를 사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가족들 우리 예원의 가족들 자녀가 우리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등은 가족 같이 안 산다니까요 자녀들 같이 못 산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신화생활 잘하면 감사하지요 근데 신화생활 안 한 자녀 있어요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NK사에 가면서 불평 불만 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요 다 부모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거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아요 또 아멘들 많이 하시네 공감들 많이 하시네 네 맞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 속에 북한 복음화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NK 가족분들 정말 순수한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진짜 신방 가서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요 배웅을요 그냥 보통 끝나고 신방 오면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1층까지 내려오세요 1층까지 내려와서 제가 차가를 타고 가는 것까지 배웅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원 가족들 중에는 그런 가족이 있나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1층까지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나요? 네 진짜 NK 가족들이 그런 순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장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얼굴이 폈어요 NK 사역 하시더니 아주 행복하신가 봐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저희 NK는 이순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방송인 탈북민 집사님이시거든요 참 멀리 동탄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순실 집사님이 지난달에 충남 예산에 있는 탈북민 김나연 대표님한테 가서 좀 영접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대요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절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가셔서 영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김나연 대표 탈북민이신데 영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달에 교회를 갔대요 아멘 네 이 김나연 대표님은요 쪽파 농장을 하세요 100명 일하는 분이 100명 있어요 100명 80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며 보니까 이게 단민족 아이들 10대 아이들도 일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을 하나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실 집사님은 늘 자기 민족이잖아요 탈북민이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김나연 대표 그 농장에 일하는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 분 순대를 직접 사서 가서 또 대접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요 북한 우리 가족들 NK19들 북한 사탕을 줄 거예요 비닐봉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순실 집사님 1당 100 1당 1000입니다 그런 방송인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순실 집사님 비전포 주식회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오직 자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2, 3, 7, 4, 5천정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Polizei